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4개동 4층 32세대의 신축빌라입니다. 서해선 경위중앙선 풍산역이 590m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해선 개통과 GTX-A 노선을 포함하여 5개 노선 환승이 가능한 대곡역환승센터가 세정거장 위치해 있기에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풍산역 바로 인근에는 이마트도 있어 출퇴근을 하면서 장을 보시기에도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직선거리 400m 중학교는 700m 부등학교는 300m 거리에 있어 학년기에 있는 자재분을 둔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7평수 37평의 3룸부터 40평의 호름 7평수 70평의 복층 매물도 있습니다. 3룸매물 복층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도 연락주시면 안내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호수는 일동의 2호 라인 분양사무실로 7평수 40평 방 4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 다용도실 현관 팬트리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최신 도어락과 넓은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 일괄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시 또는 비가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넓은 팬트리가 있어 캠핑용품, 낚시용품 등 외출시 사용하는 물건들을 편리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3연동 슬라이딩 유리중문을 설치하여 담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단열 및 방음에도 좋습니다. 주방은 최고 보신 그대와 함께 식기세척기와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 비스포크 빌트인 냉장고를 부상으로 제공합니다.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방 바로 옆 다용구실에 가스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보조주방이 설치되어 있기에 환기 냄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에는 실링팩과 시스템 에어컨 흰펠 공기청 청순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기에 반신욕을 하시거나 아이들을 습기기에 좋습니다. 거실 뿐 아니라 모든 창문에 KCC 1등급 창어를 시공하여 난방비를 아끼며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큰 침대를 두어도 여유있는 안방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넓은 드레스룸이 있으며 부부욕실도 넓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방도 사이즈가 넉넉하고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스납이 용이하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냉방비를 아끼며 집 어디에서든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은 생애 최초시 담보대출만으로 3천만원이 있으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지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기에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도 가능하오니 실입주금이 부족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계약의사가 없는 고객님께 계약을 권하지도 않고 계약하시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투어 신청해주세요.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매물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